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힘을 결집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개입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기던 선거도 질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은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고요. 그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 모셔서 최근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답답하시죠? 많이 속상하고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나라냐? 이게 공권력이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신혜안수는 이건 아니다.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언론에서 매일 울산시장은 금전과 관계있다. 울산시장이 조사받았다. 울산시장 압수수색했다. 이러니까 계속 그런 보도가 막 나오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하다 보니 유권자들이 이거 부정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난 상황은 많이 달라졌는데 초기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6월 선거를 앞두고 연초 한 2월 무렵에 지역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죠. 그리고 부울경 전체 지역에서 굉장히 울산이 탄탄하다. 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 당에서 예측했던 지역인데 아느나 다를까 좀 전에 우리 신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3월 16일 날 우리 당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지 한국당 후보 공천을 저 김기현에게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날 시청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울산경찰청에 황운하를 필두로 한 그 일부 정치 경찰들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뒤지고 그거를 가지고 전국에 방송을 생방송하듯이 막 퍼날랐습니다. 스포츠 중계하듯이요. 그런 다음에 선거가 그래가지고 계속 선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사되는 과정을 매일매일 그냥 실시간 방송하듯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막 흘려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린구석이 있구나 이게 부패가 되어 있구나 막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기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선거는 결국 제가 졌거든요. 13%포인트 정도가 졌는데요. 지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와서 이 선거 다 끝나고 이제 와서 울산검찰청에 조사해보니까 그거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혐의 없다. 무혐의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결정문이 약 100페이지가 꽤 되는 부분은 거의 책 같은 것인데요. 검찰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건은 무죄가 선거될 것이 뻔히 예견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 사건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하는 거 이건 옳지 못하다. 그런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황운하를 비롯한 일부 정치 경찰들이 공작 수사를 해가지고 김견일 반전이 낙순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죠. 검찰 측에서 볼 때도 아니면 말고식 수사라는 거죠. 이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오리발 내밀고 어머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또 큰소리 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고 큰소리 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요. 이야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과거의 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우파가 적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나라 이제 망할 꼴이 되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재미봤거든요. 도둑도 한번 재미보고 또 계속 도둑질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도둑질해서 재미봤단 말이죠. 내년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고 막 압수색하고 소환해 조사한다 그러고 야당 측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요. 이야 이게 나라가 저는 이 자유당 시절이나 있을 법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저는 법률가입니다. 예전에 판사도 했던 사람이고 변호사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어서 법률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법률 분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판사셨고 법률관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걸 알 것이고 그렇게 또 깨끗하게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뜬금없이 어느 제보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압수색 먼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당시에 신의안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지만 그런데 이게 변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내년에도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런 것이 곳곳에서 벌어질 텐데 이거는 국민적으로 좀 알려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예방주사 차원에서 보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사건 이후에 나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수사관 김태우라는 우리 공익 제보자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민정수석실에 김기현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김기현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민정수석실을 속아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경찰청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한 그걸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입했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런 것하고 전체 상황을 비춰보면 이거는 황호는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비추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어떻게 혼자서 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명히 배우 몸통이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기획된 수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내년 총선에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전국적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전국에 한 열 몇 군데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온 동네 한국당은 부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올가멸 씌우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명확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공작수사특위를 당에서 구성해서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황운하 그리고 담당 수사관을 고발을 한 것이 있는데 1년 동안 거의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수사를 하면서 울산 검찰이 그래도 다행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주로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가서 경찰청하고 또 담당 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소환해서 조사도 대질신문까지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진실이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만만하지 않은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태우 수사관이 이게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황운하 외의 정치 경찰이 보고서를 만들고 청와대에 줬고 연락을 하고 서로 긴밀하게 뭔가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죠. 검찰이 이걸 핸드폰 조사 아니면 이메일 조사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게 되면 청와대와 연관돼 있다. 이건 뭐 정권이 뒤집어질 일이죠.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네요. 아마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사를 해보면 드러나지 않은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개입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화약과 같은 것인데 검찰에서 사실 하루빨리 황운하와 그와 관련된 고위층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야당이 무슨 권한이었으니까 막걸려 이렇게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검찰의 의지만 가지면 이건 뭐 역대 어느 사건보다 중요한 불법선거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이 동문대 불법선거거든요. 원래 그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범이거나 아주 중대한 범죄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건 수사를 선거 뒤로 미루는 관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표심을 왜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아예 죄가 안 된답니다.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답니다. 재판도 가지 않은 사건이니까요. 재판을 갈 것도 없이 검찰에서 봤을 때도 이건 재판에 넘길 죄도 없다. 증거가 있어요, 재판에 넘기지. 그래서 아예 무혐이라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제 동생에 대해서도 그냥 그동안 몇 십억이 어떻게 돈을 주고받기를 했니 난리법처인데 그것도 무혐의라고 결정했습니다. 온 동네 다 무혐의, 무혐의 결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김기현이가 죽을 질 지은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선거 후에 조사해도 되는데 특별한 혐의점도 없이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 선거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문제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딱 노리는 거죠. 정권 담당자들이 이 공권력을 정말 집권을 아주 심각하게 남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속이는 거죠. 강도지라고 표현해 봤을 때 강도지라는 건 강도지라는 겁니다. 국민을 속여서 강도지라는 겁니다. 시장을 뺏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만 뺏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 지방 다른 선거, 다른 후보들의 선거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걸 전국 내년에는 총선에서 정적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걸 우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진실을 밝혀서 단순히 피라미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배우 몸통을 반드시 가려내어서 엄보를 해야 됩니다. 황운하 위에 윗선이 누구냐? 밝혀야죠. 이게 중요한데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 제대로 조사하면 정말 역대 어느 사건보다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울산경찰청, 검찰청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격려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권력이라는 게 권력에 눈치를 볼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양심이 있으면 이번 지방선거, 울산 지방선거처럼 이런 일은 벌이지만 않았어야죠. 어느 정도 사실 여권의 눈치를 권력기관들에서 좀 볼 수 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덕과 돼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 죄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무슨 죄가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죄냐 하면 그거는 또 별개 문제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를 공천 발표를 딱 한 날, 그날 사실 컨벤션 효과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날 딱 덮쳐서 찬물 딱 끼얹어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소관 조사한다고 하고 계속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흘려대고요. 지역의 방송 같은 경우는 메인 뉴스에 계속 보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 측 주장만 계속 보도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반론 제기할 기회도 안 주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젠 무혐의냐 하면 할 수 없지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래놓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부 피해자들에서 중간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울산 경찰에서 그랬더니 그것도 떠들어놓고 왜 무혐의냐 그랬더니 경찰에서 밝힌 입장이 참 웃기는 겁니다. 무혐의를 밝히는 것도 경찰의 임무다. 이거 이래가지고서 해야 되겠냐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경찰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민생에 충실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키는데 저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경찰들이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전체 경찰의 입장에서 사실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죠. 경찰 자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분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하루빨리 좀 파밀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권이 파밀을 안 시켜 계속 지금 대중경찰청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조사를 하는 청장이 되어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니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수사를 잘못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고 정권 차원에서 어쨌건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잖아. 정권에 부담돼. 당신 나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앉히고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권력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점이 잡힌 거죠. 권력이. 우리 생각을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고서야 이러겠느냐. 그래서 배우 몸통을 밝혀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시민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좀 이걸 밝히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울산에 계신 분들 말이죠. 이거 제대로 알아서 말이죠. 김기현 전 시장님과 함께 좀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몇 천 명씩 모여서 말이죠. 항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년 총선에도 또 당합니다. 여러분들 모여주고 또 힘을 합쳐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억울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 총선도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내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결과에 공정하다고. 어느 공정한 결과에 있으면 자기 편만 공정하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 김기현 전 시장님이 내년 총선에 국회에 입성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님은 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역에서 벌이고 계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김기현 시장님이 내년 총선에 국회에 입성해서 정말 이거 문제를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이죠. 저번에 투표 좀 잘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찍자. 막 밀어주세요. 우파는 말이지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 뭔가 좀 당한 사람들 너무 좀 홀대해. 이럴 때일수록 확 밀어져서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울산에 계신 분들. 막 지지해 주세요. 성원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김기현이 울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울산에 계신 분들 오늘 방송 보면서 힘 좀 얻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파가 나라를 그동안 만들어온 주역이었습니다. 나라의 건국과 그리고 번영을 이루어온 주역이었는데 요즘 세상에 아니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하면 10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초대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고 초대 대통령이 있다면 이승만 초상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역사 지옥이다. 역사는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평가는 후손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재의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 역사를 평가합니까? 우파를 완전히 지우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요. 그 산업의 역군들, 민주화를 이루은 그 주역들 우파 정말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단합하고 말로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제발 부탁드리고요.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지방선거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진짜 화나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고요. 또 애국심한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왜 김기현 전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했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얼레벌레 막 그냥 정치권에 줄대고 막 기회주의자들은 놔뒀을 거예요. 그러나 애국자 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탄압해야 되겠다. 저게 불씨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또 좌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안수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추천버튼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 화이팅 내년에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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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